아아 어디 가나요? 어떡해! 어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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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도 살았거든요 지금 네 자 자기장 최종 자기장 이제 앞두고 있구요 상상 슈루탄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상 슈루탄 차량이 있는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던지고 있죠 빠루 제1구 2구 다 피합니다 세뇌 와아 와 이걸 이러면 또 그 홍구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막을 통해서 네 위치 파악은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곽 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아처 선수가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3레벨 장비도 갖고 있구요 엣답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리퍼 선수도 기여하고 있구요 아 이거 너무 개화일지라서 진짜 운이 차량으로 한번 돌러 리퍼가 리퍼가 리퍼 리퍼와 아처 대결은 아처가 이겼습니다 이거 뛰어야죠 자 AUG로 제압해준 빠루 빠루 선수 빠루 뭐하나요 빠루 뭐하죠 구상을 구상을 좀 한번 먹고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네 자 3개나 맞거든요 아 네 뛰어야죠 뛰어야죠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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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안돼 와 이것이 신의 한수 와 이걸 들었다는거죠 아 빠루 근데 소리를 많이 냈어요 아처 아처 빠루 아처 선수가 마지막 그 빠루 선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류탄으로 잡아줍니다 이걸 자기장에서 맞으면서 들어갔을 때 솔직히 아 빠루 선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있는 적을 기억하면서 바로 발견하면서 제거 이후 잡히고 잡히고 해서 1등도 노려보면 했습니다만 수류탄 전에 화염병 플레이가 상당히 좀 기가 막힌 아처 선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빠루 선수가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를 했지만 아처 선수가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처 선수가 5킬을 걷어가면서 2라운드 우승자가 됐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3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먹방 시작할게요 오늘은 통바베큐 자 여러분들 보고 있죠? 아 봤지 이게 맞아 다음은 뭐지? 다음은 쉐딩을 7차례죠 대박이다 근데 이 사람 구독자 수가 얼마야? 무제한 무제한으로 게임을? 그럼 데이터 걱정 없겠네 당신의 데이터 생활은 끝이 없으니까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 4만원대 갤럭시 노트 9도 역시 케이피 아우 그래 모르겠다 물고가 물고가 아 누워있으면 안좋죠 어어 어어 야야야야 아유 베스드라이버야 안정내가 나시네요 아 아 아 아 와! 장희동! 바로 이 상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 스트릿 챌린지!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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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릿 챌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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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5G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펍지 스티트체인지 코리아 온라인 예선 오늘 마지막 라운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선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후의 1인이 오늘 여기서 3라운드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왔고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선수분들의 기량이 날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낯익은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파이에서 어떻습니까?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 여포? 여포? 네. 그렇죠. 과감하게 움직이면서 키를 7, 8킬 이상으로 했던 선수들이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공격을 해보는 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KT 5G 온라인 마지막 예선입니다.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 예선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후의 1인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승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지스타 한국선발전에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1등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한국선발전 티켓 그리고 한국선발전에서 우승하신 선수들에게는 두바이 세계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작선에서 뛰놀고 있는 게 보이고요. 3라운드 과연 영예의 우승자가 누가 될지. 자,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KT 5G, 펍치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에서 마지막 라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 예선. 3일차의 마지막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역시 마지막 진영도 에란겔 3일차 TTP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파이널 두바이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바이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 지금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요. 프리모스쿠터, 스탈버 쪽까지 이어지는 비행기 방향 나왔습니다. 파이 해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애호가 약간 좀 좋아하는 도시. 도시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리포브카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좋아하시죠, 거길? 좀 끝에 있고요. 템이 좀 잘 나올 때가 많고요. 카페데 같은 데에 좀 애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카페도 있고 뭐 일명 꿀집으로 부르는 2층 집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조용혜 선수가 프리모스쿠에 혼자 굉장히 좀 허점을 찌른 듯한 굉장히 과감한 낙하산 동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히려 저렇게 과감한 선택이 도움이 될 때가 1경기, 2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샷에 좀 자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어지는 것도 매우 좋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하단 쪽에 사람이 굉장히 안 떨어지고 지금 중앙이랑 난리 났어요, 위쪽에. 바글바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자기장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란겔 대륙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자기장을 대처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장우우 선수입니다. 선글라스까지. 이게 뭐죠? 이게 가운인 거 아니에요? 네, 가운입니다. 가운. 핑크 가운이죠. 네, 핑크 가운. 자, 쏘넨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1키를 걷어주면서 생존 인어는 99명. 어, 그레테 선수네요. 보통 그 질게임이나 랭게임에서 권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거의 진짜 긴박한 상황 아니면은 이제 뭐 모바일이든 PC든 권총을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회니까 진짜 모를 상황을 위해서 권총까지 구비를 하는 거죠. 무시 못합니다. 그레테 선수는 지난번에 구급상자 명장면은 VIP 선수와 난들어주면서 했던 선수되요. 아하! 이거죠. 쏘넨! 아까도 킬하지 않았나요? 2킬이죠? 그렇죠. 99번의 쏘넨 선수. 너 권총 들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 과감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파이예설이 말씀해주신 그 과감함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쏘넨 선수입니다. 자기정엔 프리즌 위치에 있는 야스나의 약간 아래쪽으로 자기정이 잡힌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야, 윌리트리 베이스에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마 지금 들어가는 위치 그 왼쪽 편에서 진입하는 데에 발견을 해서 서로에게 좀 약간 위축되는 플레이를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밀리터리 베이스 내부 기지 쪽으로는 아무도 진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루트 선수가 보이네요. 또다시 시작섬에 가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죠? 실제로 파밍을 하고 들어왔을 때도 자기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전판에 이제 시작섬에서 출발하신 그 선수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우, 위험했죠? 오우, 위험했어요? 칠할 뻔했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백란 선수가 또 에이스 우디 선수에게 제압을 당했고요. 자, 버기 타고 가겠다. 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늦어도 없는 것만이 못한. 초반에 차량이 아까 그 파이커 선수가 벅이 나왔을 때 그 희열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답이 없을 때 좀만 뛰어갔는데 앞에 차량 있다? 그거보다 기분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살았다 하면서 갈 수 있겠죠? A플러스 닷 선수입니다. 아, 앞에서 미니 보고 있었어요. 하드로스 선수인가요? 아이디가 하드로스라고 불리는 선수가 바로 잡아줬고요. 저 1렙 가방입니다. 눈 두 개, 2렙. 굉장히 귀엽네요. 3렙이면 좀 화내고 있어요. 화내고 있나요? 빨간색으로 진화를 하나요? 네, 그렇죠. 가방이 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저는 이런 가방 너무 갖고 싶네요. 저는 뭐 지갑전사라서 웬만한 스킨은 다 있기 때문에. 아, 지갑전사. 네. 지갑전사라서 웬만한 스킨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테드님은 다 갖고 있다니까 나중에 하나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예전에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이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선물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정 아이템 빼고는 선물 기능이 많이 없어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선물 기능을 빨리 오픈해 주시는 걸로. 아, 이따가 없어진 건가요? 지금도 있긴 한데 예전보다 아이템이 이렇게 방대하게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 줍고 인게임 안 해서 다시 떨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잡고 먹어라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준푸요 선수가 서버니 쪽 초합집에서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장 안전진의 안에서도 선수분들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갔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를 사수화하기 위해서 계속 포지션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최성 선수가 붕대를 사용해 주면서 포칭키 안에서 날뛰고 있던 쏘렌 선수를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버니 쪽 루크제로 선수와 영어 굉장히 긴 영어 선수가 HSSJMSMJ 선수가 MJ 선수 네, 31번 선수가 위쪽으로 갔고요. 무슨 줄임말인 것 같지는 않고 막힌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루토 선수도 보입니다. 루토 선수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지만 우승을 못했어요. 자, 위치는 알고 있지만 쉽사리 과감하게 플레이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자, 지나가서 차량 타고 도망갈 생각인가요? 네, 움직임 좋아요. 자, 다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음패, 음패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마스크까지 아예 풀세팅 네 식생이 네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루토 자, 열한시 선수는 이분 어디서 맞았나요? 네 야스나야 쪽이죠? 하드로스 선수 또한 늪지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형구현이 PC 배틀그라운드 못지않게 그렇죠. 잘 되어 있어요. 네, 아, 봤어요. 와, 몸 때리고 있다가 날카로웠어요, 근데 네 이걸 보고 먼저 쐈다는 것도 하드 네 아까 그 가방 아닌가요? 그렇죠, 이래 가방 먼저 김춘배 선수가 좀 쏘지 않았나요? 쏜 건 아니고 본 것 같다고요? 진짜 날카롭거든요, 지금 하드로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 하드로스 VS 김춘배 김춘배 VS 하드로스 팔각정에서의 전투가 있고요 자, 붕대 6장인가요? 그리고 음료수 하나인데요 아, 각도가 좀 낮지 않았나요? 네, 낮게 일부러 쏜 것 같은데 유저분들 되게 공통적인 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100명이 들어오셨지만 어, 좀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분을 제가 봤을 때는 20, 3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네, 20, 30명이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승부의 변수에서는 약간 빛나가 앉힌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고수분들이 재차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음, 그렇죠 네, 물론 눈에 띄는 선수들 테드에서의 말씀대로 20명에서 30명 남짓의 최고수들이 계속해서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에게 많은 운이 따라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하는 게 좋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바일 스트레이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에서 마지막 라운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상상! 아! 아! 열릴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은... 들어서 던진 거네요 차스 소리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소리가 나서 세운 건가요? 리얼굴 라스 선수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네, 또 나오셨네요 네 이게 온라인 예선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좀... 선수분들이 차분하게? 네 마지막 좀 기운을... 아, 앞에 붙었죠? 네, 소리 들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자, 차분하게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전을 펼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 두 명의 싸움을 지켜보는 사이드의 라즈 선수 라즈 선수가 만약에 도망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아! 용두목 선수의 오, 이거 잡기기까지 진짜 잘 왔던 건데 자, 그러면은 라즈 선수는 생각하겠죠 파밍하러 가겠지? 라고 그렇죠 대기하고 있죠, 지금 네, 파밍하러 갈 때 그때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 라는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는 듯한 애기 근데 진짜 파밍하러 가면 저거는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개활지거든요 소리를 아까 들었다면은 십살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 수 있고요 할로윈 미라 복장이네요 네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네 저도 뭐지? 라고 했는데 네, 이겁니다, 이거 네, 가방도 막 박쥐 날개처럼 네 네 아주 예뻐요 이 스킨이 뽑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깨가 힘든 스킨입니다 그만큼 어떤 웅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얼굴 라즈 용두목 선수를 슈루탄으로 잡아줬죠 거리가 꽤 되는데 해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얼굴 라즈 1킬 여기도 슈루탄 한 번 더 루토 선수를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차밍 선수지만 쉽지 않아요 4대에 루토거든요 방금 내려왔죠 안 던졌어요, 페이크로 네 지나가는 거 봤나요, 차밍? 계산을 해서 앞서간 계산 그 앞에 또 앞서간 계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루탄 핀 뽑아주고 기다리고 있고요 정확한 계산 투척 터지겠죠? 우와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네 머리 위에서 터지면서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자, 차밍 오른쪽으로 돌아주는 거 보고 이제 인파이 지시작인가요? 봤죠? 봤죠? 승부 걷는데 우와 소리까지 들었어요 미리 예상샷을 때렸거든요 지금 방금 마이크로우지 소음기 장착했나요, 루토? 쉽지 않아요 지금 둘 다 차밍 전력은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부트맨에 루토 선수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뒤에서 잡으려고 부트맨 좋으니까 아, 근데 아, 역시 아, 움직임이 사롭지 않았죠? 지금도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긴 했거든요 근접에서 또 우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각을 다 내준 상황이라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잡아봐야겠습니다 정신 차린 선수고요 아, 지금 헬멧이 최악의 상황 카린 선수는 어, 파밍 지금 약간 낚시로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집안에 박혀서 가만히 있는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선으로 잡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존재감 버티기 존재감 있는 버티기 부대의 이선 선수입니다 맵은 밀타 쪽으로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밀타와 셀터 그리고 벌목장 쪽으로 잡힌 자기장이 왔고요 자기장의 안쪽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들어오면서 지금 보이시는 야스나야 쪽에 지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야스나야가 로족 쪽에 진짜 많이 있네요 아, 이거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게 먼저 이렇게 방 안에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주시를 먼저 하고 있으면 그 단점이 뭐냐면 안 움직여요 무빙을 안 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쏘는 사람은 좌우 무빙을 치면서 잡는데 이쪽 먼저 보죠 차량을 끼고 잠시 먼저 도나요? 잠시 차착으로 도와주세요 자, 카린 선수의 좌우 스텝이 좀 더 예리했던 것 같아요 되게 데미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데미지를 데미지를 굉장히 잘 기대하고 있어요 네 잘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네네 뭐라든 괜찮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지만 자, 시간은 흐르고 있고 민둥꽃 선수가 리드샷을 때려줍니다 여기는 에스파파 네, 에스파파 많이 막고 있죠? 네 리얼굴 라즈 선수도 뒤이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체력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체력이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연기도 안 나고 네 에스파파 선수는 무난하게 좀 들어갈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동네 삼촌 선수가 너무 가난한데요, 지금 네, 붕대 다섯 장에 헬렛 없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플레이가 그...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점에서? 네, 왜냐면은 굳이 아이템을 먹으려고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아이템을 조금씩 수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생존이 중요한 게임이고 지금 대회이기 때문에 네 저도 게임을 하다보면은 가난하게 시작해서 좀 정리 끝나는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라 네 파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룹에서는 그런 것들 그런 플레이들이 오히려 좋은 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분은 아까 프리머스크에서 혼자 프리파밍 하시던 분 아닌가요? 그쵸? 아까 조용해난 해니님 네 차량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빡빡이 선수는 일부러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세체집이죠 여기 뛰어볼 때 아, 봤어요 지금 쏴야됐던 게 아닐까요? 아, 봤어요 아, 쉬운 판단 자, 그래서 바로 올라오게 저 소리 소리도 안 돼서 모르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있었죠 문이 닫혀있으면은 살짝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층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쵸 우즐 AK 여기서도 존재감이 있는 버티기를 시전해주고 있는 철학지치 치치 전수입니다 왜 웃으셨죠? 저 지금 미니배비에서 되게 네 어, 되게 닉네임이 너무 특이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닉네임이죠? 통통한 상어 초밥 하, 통통한 상어 초밥 아, 통통한 상어 초밥 너무, 너무 닉네임이 귀여우시네요 어, 이런 식으로 저는 어, 그래도 한글 닉네임을 네 뽐낼 수 있는 것도 모바일 배트그라운드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렇죠 여기죠 아, 이분이네요 통통한 상어 초밥 혹시 두바이 가셔서도 이 닉네임을 쓰실 수 있을지 아 이런거죠 알고 있었네요 저런 플레이가 안좋아요 차라리 그냥 발소를 내고 아예 움직이는게 미리 선 무빙을 치고 있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아 맞죠 에스파파 이게 지금 업종의 화면으로 봐서 그 에임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다 꽂힌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압이 되었죠 빡빡이 빡빡이 그래도 이런 플레이가 실제로 굉장히 좀 안좋은데 미스크가 큰 플레이죠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빡빡이 님이 운이 좋으셨네요 에이스 우디 이 선수도 단골 참가 선수죠 잘하시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엎드려서 올라가기 전에 한번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서 쏘면서 올라가거든요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게 아닌데 포지션이 지금 너무 안좋거든요 이걸 보면서 올라가야죠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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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죠 두 분 다 에임이 굉장히 행방물명이었지만 그래도 사라치치 이겼으면 됐습니다 네 1킬 걷어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올라갈 때 시야를 정면이 아닌 약간 좀 우측으로 틀어서 체크를 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들어갔죠 체크에 검색을 하고 올라가는 습관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예설이 짚어주신 통통한 상어 초밥 선수 아까 그리고 그 선수가 프리모스크에서 프리파밍한 아이템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아 봤어요 이거 지금 초밥 스카 하드 선수의 초밥님 위험해요 안쪽에 있는거 발견했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당하죠 이런 플레이가 테드님이 말씀하신게 정확하네요 이렇게 고정하고 있으면 안되는거 같죠 집안에 박혀있어서 살짝살짝 그냥 움직이는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과감하게 움직이면서 교전을 벌였을 때는 한번 슈트한에도 굉장히 노출이 심하구요 그렇습니다 김춘배 선수 공대 8장 오늘은 그래도 자기장들이 바다쪽이나 물쪽으로는 잡히지 않는거 같아서 첫번째와 두번째에서는 바다가 상당히 걸쳐서 극단적인 자기장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파이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정직하게 그러게요 자기장 안쪽에 사람도 상당히 없네요 생각보다 쉘터와 밀타 그리고 벌목장 위쪽이 상당히 고지대기 때문에 빠르게 입성하지 못한 선수들 외곽쪽에서 머무르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통통한 상어초밥 차라치치 그리고 하드로스 선수가 남부쪽 해안도로 셋째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린띠 라떼 선수가 3킬로 상당히 높은 수치 자 하드로스 진출하나요? 아 상어소박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하드로스 하지만 톡소리를 뿌려주면서 숨은걸 봤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받는 속도가 이분 원래 아이디가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셨을 확률이 좀 높은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수류탄 오! 오! 김춘배 김춘배 스크스 한발이 아 이게 잘해도 진짜 방금전에도 저렇게 멀리있는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렇습니다 김춘배 선수의 스크스 한발로 정리가 되어버렸죠 통통한 상어초밥 선수는 파밍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통통해지고 있어요 김춘배 와 이걸 또 잡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배율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것도 초밥님 또 잡으러 가는건가요 지금 네 초밥님도 이쪽에 있는거 알고있구요 아직도 헤맨 없어요 아직도 베레모 자 출발하고 싶은데 지금 한 명이 잡혔던걸 알고있다면 상어초밥도 대비를 해야겠죠 자 김춘배 자 삼각구도인데요 정신차린 선수는 김춘배 선수를 알고있구요 김춘배 선수는 정신차린 선수를 모르고있구요 아 이거 쏘다가 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AKM이라 쉽지않죠 네 아무리 패치가 돼도 반동이 있기 때문에 와 자 스크스 4배율 자 정신차린 선수가 김춘배 선수를 봐야죠 이런 위치에서는 그쵸 자 소리를 냈어요 김춘배 선수 일어나면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정신차린 정신차린 아아아아아아 옆에서 살짝 날라온걸 봐서 어어 여기 앞에 모르나요 바로 앞에 어 예 이거 동거동락 참 나무판자 뒤에 숨어있는거거든요 모르는척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침착한거였네요 소리를 못들으신거 같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판자 뒤에 숨어있어서 아예 몰랐습니다 치료할 때 딱 일어나서 아 이거 지금 한대마자면 죽을거 같은데 지금 시합 벗어났죠 본인도 상어초밥 선수도 가야되는데요 정신차린 선수는 1킬을 하긴 했지만 이 상어초밥 선수 덕분에 파밍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 타고 빠져나가네요 UAG 타고 가겠다 창고쪽 제일 큰 에랑게드에서 가장 큰 창고죠 점프하면서 지금 페이크 줬죠 작살 삐에롱 선수 위쪽에 간거 보고요 잡을만하죠 들어왔어요 시야에 바로 점프를 해서 무방비하게 떨어질 때를 놓치지 않은 비에롱 선수 팔각정에서 안쪽에 차 박힌거 보고 쓸모없는 교전이 이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가장 킬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한번 집어주셨는데 벌써 5킬을 하셨네요 와 자기장이 쉘터 쪽으로 잡혔어요 극단적으로 쉘터 입구도 한번 활용해볼 수가 있고요 S 위쪽에 있는 쉘터 입구가 가장 좋은 위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니얼굴 라쥬 선수가 현재 4킬이고 네 그린티란의 선수가 5킬 네 현재 보통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쉘터 아래쪽으로 또 자기장이 계속해서 최종으로 잡히게 되면 구급상자를 한번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모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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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누투 4킬째 네 더 집어넣었죠? 자 이거는 그 자신이 이쪽 해우소에 없다는 걸 자 숨기기 위해서 이분은 거의 뭐 보급 사냥꾼이신데요? 그렇죠 윤누투 아니 제가 패치가 되고 어그를 그 엊그저때랑 어제 좀 많이 써봤는데 네네 반동이 진짜 없더라구요 아 그쵸 레이저도 부릅니다 네 400 끼고 쏴도 네 거의 진짜 레이저다 싶을 정도로 몹에서도 상당히 반동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PC 배그에서도 보정기와 수직 손잡이만 끼워줘도 굉장히 준수한 그쵸 어 애인 보정 능력을 보여주는 총이죠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 통통한 삼합초밥 여기까지인가요? 마이웨이 멈티 정신차림 선수를 쏴주고 있구요 남아있는 윤누은 31명 그쵸 지금 선수 분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봤어요 지금 탄이 맞춰 수 여성하거든요 살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레테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네요 와아 통통한 삼합초밥 선수는 여기서 아웃 어 또 앞에 뭐죠? 이거 에스팝버 선수 여기 개미지옥인데요 어 나 분명히 소리 들었는데 어디지? 어디지? 에이 자 봤지요 와아 에스팝버 이게 진짜 어떻게 통하는 거죠? 거의 머리를 맞대고 누운 수준이거든요. 지금 다른 선수들의 심리 상황을 절대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에스파파 선수 벌써 3킬입니다. 다큐멘터리 나오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다가 지나갈 때 딱 낚아채는 그런 동물들 많잖아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살을 즐기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쉘터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러블리 두 선수고요. 동대를 사용해주고 음료수는 5개, 구급상자는 1개. 그렇게 자원이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채팅창에 지금 재밌는 게 나왔는데 PC백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그 PC백을 잘하시는 분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진짜 PC백을 잘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고인물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답답해서 못하겠대요. 너무 컨트롤이 어려워서. 마우스 키보드로 하다가 모바일 배그 터치로 하려니까 그냥 그 배틀그라운드 초반에 나왔을 때 그냥 막 산책하면서 파밍하는 그런 움직임 밖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런 샷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 하시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유저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회전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그냥 움직임 최소화하고 먹었으면 그렇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지나가서 차 뺏겼죠. 지금 영주 에이스 선수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선수는 잡혀버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리얼굴 라즈 선수가 있는 폐차가 있는 마을 쪽 괜찮죠. 그리고 준부자 선수의 쉘터 입구도 나쁘지 않고요. 아 근데 리얼굴 라즈 선수 지금 사람 붙었어요. 차량. 네. 리얼굴 라즈 선수가 있는 마을 쪽으로 한 선수가 붙었고 내렸습니다. 지금 저 장기장이 이제 안쪽 벙커가 있는. 지금 무빙을 치면서 샷을 날려가지고 예임이 약간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리얼굴 라즈 선수의 정교한 헤드샷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쉘터가 걸쳐져 있는. 자 기장이 나왔죠. 네. 아 이분도 5킬. 슬슬 그 잘하시는 분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킬수가 중요한 게 아닌 대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자 여기를 쳐내고 있어요 다. 들어오는 선수들을. 리얼굴 라즈 선수가 이 집안을 거의 지키는 소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 집.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자 니얼굴 라즈 기다리고 있고요. 아드레알레님 사용해 주고 있는 영주 에이스. 네. 지금 소리 들었거든요. 자 생존 인원은 19명이고요. 리얼굴 라즈. 봤어요. 봤어요. 리얼굴 라즈. 아 집 들어가는데. 대효연산가요. 아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상해서 쏘는 건데. 네. 오 위험했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계속 총알 날라오는데 안 무서운 사람들이 없죠. 네. 19명. 18명. 자 러블리 두 선수가 범티 선수 잡아주면서 그리고 작살 삐에롱 선수가 여기서 잡혔네요. 땡티 선수에게. 자 그러면 차량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나무 쪽에 붙일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오띠 선수. 리얼굴 라즈. 카구 8. 4배율. 8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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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배율. 차설이 또 들으니까 또 수호하러. 자 아주 리얼굴 라즈 선수의 활동량이 뭐 전성. 좋아요. EPL 전성기 박지성 선수 못지 않아요. 차밍 들어가는 중이고요. 고개 숙이고. 소리 듣고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죠. 저기 전투. 앞쪽에 앞쪽에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맞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죠. 체력 회복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바로 해야죠. 자 시간 없어요. 지금 빠르게.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금 늦은 거 같은데요. 늦은 거 같은데요. 아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쉬울 거 같은데요. 아 참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버튼 클릭이. 한 명을 잡는다고 그 액정에서 손이 약간 미끄러졌나요. 너무 아쉽네요. 그 부분은 바로 먹었어도 아마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기장이 또다시 바뀌었고요. 지금 방금 벙커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 러블리두. 지키고 있도록. 벙커로 들어가는 인원이 생겨버리면 자기장이 다음 자기장 때문에 구상 싸움이 될 확률이 매우 큰데요. 이렇게 되면 윤루트 선수라든지 계속해서 킬 포인트를 올렸던 남의 재산을 갈취했던 선수가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간이 콩알만해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장기장이 나왔고요. 여기는 땡뒤 선수. 두 선수 빼고 나머지 선수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땡뒤 선수 구급상작 8개입니다. 8개면 뭐하나요? 여기서 도구만 끊지죠. 사방이 적이에요. 아하 사방이 적. 김호티 선수가 한 명을 더 잡아줍니다. 오히려 지금 라즈 선수가 외곽에서 수어신 역할을 하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루트 선수 구급상자 10개. 의료용 키트 1개. 네 얼굴 라즈도 들어오는데요.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너무 욕심만 들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루트 선수를 한번 뚫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쪽을 한번 우회해서 돌아가나요? 아 어떻게 이거. 먼저 생존은 9명이고요. 네 얼굴 라즈. 차량 한번. 근데 이게 차가 지나가도 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 소리나 이런 걸 노출하기 때문에. 아 잘 잘렸죠. 차 타다가 잘렸어요 방금. 정보 노출을 하다가 바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죠. 이쪽 이누트 선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발견했어요 지금. 아래쪽에서 살짝 멈춰 서 있는 네 얼굴 라즈 선수. 이거 라즈 선수 나가기만 하면 다음 차기장 라즈 선수거든요. 일단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1등 각인가요?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탑10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템 상황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쓰면 좀 아깝지 않나요? 라즈 선수? 의리용 키트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호티 선수가 그걸 입성한 라즈 선수에게 상상 수류탄을 또 던둬주나요? 길이가 안 갈 것 같은데. 네 다른 말 아니라. 이 좁은 원안의 여덟 명. 왼쪽으로 살짝 흥기해줘야 된대요. 윤후의 앳덤. 지금 상황에 소리낸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 살짝 체크. 이 선수 아이템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까 전에 춤출 정도로. 아 하나 밖에 없네요. 허장성세 같은 거죠. 허세. 허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1레벨이었던 걸로 제가 잘못 봤나요? 1레벨이었던 걸로 봤는데. 영주 에이스 선수를 잡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잡더라도 두 명 다 아이템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지만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있고 막았죠. 못 나오게 터트려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차에 못하기 위해서. 앳덤! 앳덤이었죠. 앳덤 핸드샷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구급상자 11개, 21개까지 모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지키고 있거든요. 네. 오는 거 들렸을 것 같은데.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VIP와의 구급상자 악몽이 다시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줌하고 지체 안하고 바로 다운시켰죠. 그렇습니다. 네 얼굴 라즈 선수. 아 여기서도 무너지네요. 온라인 예선. 오늘 마지막 나왔는데요. 봤는데요. 자 김호티 김호티. 최후의 1전. 될 수 있어요. 나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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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안 나와요. 자 러블리두. 그리고 김호티. 화염병 뿌리면서 나오지 마.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에버 선수가 지금 텐션이 좋아서. 그렇죠. 아 벙커로 다 들어오나요 결국에는. 자 러블리두 러블리두. 벌써 있는. 자 러블리두. 있죠 있죠. 구급상자 한 개인데요. 흔들리죠. 이거 이거 보면서. 여기다. 자. 이건. 그레테 선수가 김호티 선수 잡아주고 춘부지 선수가 또 잡아주면서. 3명. 3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구성사람 갈 것 같네요. 자 윤누트 선수가 아까 전에 구급상자 10개 있었는데. 그레테 선수 이거 찾아야죠. 아래 두 분. 저 92번이랑 50번 선수가 두 분 다 벙커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이. 구급상자 대전이 되겠죠. 이러면 그레테 선수가 무조건 우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성 11개였어요. 11개입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있다고 감지를 하더라도 입구만 봐준다며 입구만 봐준다며 입구만 봐준다며 입구만 봐준다며. 아 자기장 때문에 이거 아프니까 바로 나갔죠 지금. 자 자기장. 아 맞겠어요. 차 타야돼요. 차량 차량 터졌나요 이거. 차량 안 터졌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위치 파악이. 손을 늦고. 손을 늦고. 죽을 것 같은데요. 오우. 헬멧있죠. 자 여기서. 이러면 1대1. 1대1. 벙커 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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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 나와야죠. 나올 수 있어야지. 지금 안 나오면은. 구급상자 대전에서 지공합니다. 드러나요. 미래 없어요. 미래 없어요. 그레테. VIP와의 구상 대전에서. 아쉬운 패배. 어. 이거 무리하게. 직감한 금이 있길래. 어. 그레테는 들어갈. 이걸 끝까지 낭뎌. 오우. 오우. 자살인가요. 너무 전에. 수류탄을 잘못 던지게 되면서. 포에버 그레테 선수가. 5명을 처치하면서. 드디어 1등을 차지합니다. 포에버 그레테 선수가. 이전 대회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치킨은 못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아까 전에 앳덤으로. 바로 윤누스 선수를 잡아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면서. 그 벙커를 치킨. 그 윤누스 선수를 자르면서. 승기를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선. 파이 해설 보셨는데. 마지막 대전 어땠습니까. 마지막 라운드가 저는. 제일 재밌고. 진짜 짜릿하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던. 그레테 선수가. 지난번에. VIP 선수와의. 대치 상황에서. 구급상자가 없어가지고. 아쉽게 탈락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오늘. 구급상자 11개를 챙긴. 그 진념으로. 오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등은. 1라운드의 우승은. 3레벨 도깨비 선수. 그리고 2라운드 우승은. 탑의 아처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3라운드는. 그레테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주면서. 펍지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 예선. 오늘 마지막 라운드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지스타 선발전으로 갈 수 있는. 티켓까지 얻었습니다. 3일 동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동안. KT5G 펍지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온라인 예선에 함께 해주신. 테드에서 어떠셨어요? 확실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오프라인 때보다. 많은 유저들이 긴장한 모습이 많이 안 나왔고. 유명한 클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 기량을 많이 뽐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시청자분들도 재미있는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저와 함께 테드 해설을 해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 해설로 참여해주신 파이 해설 어떠셨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떨리기도 떨렸는데. 옆에서 지수보이님과 테드님과 너무 친절하게 잘 보듬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채팅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반응 같은 걸 보고 하면서. 긴장하시는 거나 아니면 떨리고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참여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모바일 배그 대회에 관심과 이런 게 많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가고요.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2라운드 때 제가 진짜 좀 오래 살아남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뭐 참가 기회가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길 기원을 하고요. KT5G 펍지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코리아 온라인 예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일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일정은요. 서울 강남 알베르 11월 3일 토요일 아침 10시에 오프라인 예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KT5G 온라인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온라인 예선에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요. 다음 일정은요. 다음 일정은요. 다음 일정은요.